무기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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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메랄드 나이스 어 또 에메랄드 나이스 에메랄드 22개 천천히 캐야되 에메랄드 23개 어떻게 엠메랄드 신이 오셨나봐 강림하셨네? 태경이 계속 안와 아니 그래도 저번에 같은팀이었던 저번에 같은팀이었던 퀸터언니도 여깄는데 설마 맞아 그리고 그런건 상관치않아 아니 근데 우리도 저 오빠팀 같아 우리도 털었거든요 다하지만 좀 그게 미안하긴 한데 저 언니 왜 나갔어 언니 죽지? 어 언니 용암이 빠졌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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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뭐 없어? 뭐 없어? 다이아 가부수 있는데 뭐가 없어 다이아 고끼기도 있더만 없어? 야아 언니 언니 나가 못나오겠다 언니 나가 어휴 어휴 냄.. 냄주도 있는 물도 태경오빠 빡쳤나 박치만 했네 아휴 올라갈 다이아 다이아 나이스 아 나이스 에메랄드 오예 언니 그냥 나가야 될지 내가 나갈걸 그냥 냄주칠걸 냄주치라 했잖아 왜 안채어 아니 말.. 말을 안들어 아휴 아휴 서버를 내겠다 아휴 아휴 아이 좀벌레 그럼 저언니 지금 어어 야 일로 저언니 지금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네 저언니 까트로 까트로 바보 언제나 바보야 왜 죽어 왜 죽어 저거 보고 태경오빠 간다 딴 팀으로 아 빡쳐서 간다 이제 아닐거야 아 아 맞다! 그거 미션있잖아 어 그거 먼저 맞추는 사람만 제외되는 거래 아 그래? 나 그거 있어 미션 두 문제 패스 먹었어 어? 그래? 어 쩔어 야 너 해봐 니가 해 우리 두 문제 패스 있어 나 근데 그거 하는데 두 번 실패했단 말이야 아 그래? 내가 논센스 퀴즈인데 못하겠어 뭐 문제가 뭐야? 죽이다의 반대말은 살리다 밥이다 밥이다 나 그냥 밥이다 했거든? 근데 살리다래 어이없어 아 진짜? 야 농락 쩐다 진짜 와 농락하네? 마지막 문제였다고 아 진짜 쫀다 아 열받아 아 열받네? 우리 그거 두 문제 패스 있거든? 너 어디 아직 가? 나 아 나 지금 나 잠깐 나왔대 아 그래? 내가 우리 땅에 우리 땅 있잖아 그 첫 번째 화로에다가 그거 넣어놓을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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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화로에 보면 미션 두 문제 패스 있어 그거 써? 네 오케이 아 열받아가지고 아까 어? 그리고 이제는 장비 업그를 좀 하죠 여러분 어이구 뭐야 와 아 아 하나 나왔네 아 나 일단 인첸트를 좀 할게요 인첸트 테이블도 숨겨놨나? 어? 상자에 있었어 여깄다 여깄다 상자에 상자에 이렇게 하고 일단은 돈벌만한 것들 다 이렇게 헛 헛 땅이 어디 있을라 아 어떻게 쳤나? 이게 땅이 땅이랑 붙어있나? 아니면 그냥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아마 조금씩 간격을 두고 떨어뜨릴 가능성이 제일 예쁜데 그러니까 너무 붙어있진 않겠죠? 땅 크기가 어느정도지 이게 몇 곱하기 몇이지 그거를 찾아야 우리가 쳐들어갈텐데 방구로면은 아니 이걸 걸어서 찾을 수가 있나? 어떤가? 땅을 그러니까 오 이거 뭐야 오 나이스 네개 왜왜왜왜 그걸로 켜 아 레벨 올리게? 네네네 저 32 30 그리고 우리가 다이아가 많이 있나? 남은거? 40개 정도 짱맞네 30 몇개요 이거는 제가 들고있고 아 들고있어야겠다 죽을일은 없으니까 자 거기 누구냐 저 다이아가보 30 갑니다 네 다이아가보 30 갑니다 폭발보호 같은거 뜨진 않겠지? 간다 간다 아 잠깐만 긴거할래 긴거할래 아 아 이거 떨리네 이거 아까 아냐아냐 워터있어 이상한거 나올거같아 비스트있는게 나은거같은데 오 이거 됐다 길어 피지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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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니스 아아아아 오 아니다 아니다 좋은데 좋은데 원거리? 원거리 보호사 오 괜찮아요 괜찮아 원거리 보호사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늘은 다 원거리 공격으로만 싸우는거라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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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이득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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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인첸트병 빨리빨리 살까? 지금 사자 어차피 치원했을 때 지금 살까? 그래그래 빨리빨리 인첸트 다 해버리자 형 간김에 형이 넌센스 깨볼래? 넌센스? 어 그럴까?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넌센스부터 좀 하고올까요? 아니다 일단 이거 사고 돈 좀 다 보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엇 엇 엇 엇 엇 엇 이렇게 사는건가? 암 이거 석탄도 조금 팔까요? 없어져 어 됐다 됐다 어 렉키구나 네 석탄도 파셔도 돼 조금 팔지 돈 보냈어요 오케이 닫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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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92원 남았어 고지됐다 어허허허허허 순식간이네 또 계속 돈벌어 돈벌어 16만원으로 이거밖에 못사나? 오류 난거 아니겠지? 내가 몇개인데? 어? 다섯세트 여섯 일곱 여덟세트니까 38에 24 맞나? 맞구나 그.. 이거 조합도 없나? 그러면은 레벨을 또 열심히 올립니다 도티님 그 그.. 상자에 그 원석으로 된 그거 석탄블럭이 있는데 그거 행복을 좀 캐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30 이제 요거 꺼내고 뭐지? 이게 뭐야? 뭐야 저게? 저거 노린수인가? 어디? 비밀아모 5가 뭐야? 뭔 소리야? 낚시 같은데 저거 암호가 있나? 낚시 같은데 낚시인가? 에이큰가 그러면은 이거 버섯도 팔 수 있어요? 네 팔 수 있어요 이번에는 신발 하나 할게요 신발 예에 어 우리 아주 그냥 풀세트로 그냥 다 죽여 다 죽여 아 뭐하지? 어? 비스트 다크니스 핫 어 좋아 어 좋을 것 같은데 아아! 어 잠깐 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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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구삼 가착 원거리사 오 나이스 오 좋아 좋아 나이스 이거 껴야지 원거리가 원거리 있으면 좋죠 오늘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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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은데?! 오늘 원거리로 싸우는 날인데 원거리가 많이 나오네 아 그래 보호는 별로 뼈가 없을 것 같아 아 근데 보호가 더 좋기는 해 보호는 다 막아주잖아 아 다 막아줘? 아 다 줄잖아 모든 종류의 데미지가 근데 보호사가 활로 맞을 때 보호사가 적게 되나? 원거리 보호사가 적게 되나? 그 이따가 실험을 해볼까? 모르겠네 이번에는 뭐 할까요? 바지 바지? 바지 한 번 더? 바지 이거 이제 팀원들 다 맞춰줄거니까 어차피 아 간다 이번 첫 번째가 간다 오 나이스 보호사함 내구사함 나이스 이득이득 아 이거 인센트 좋네 오늘 여기 좋은것들 오 아 우리 이거 너무 많아 템이 이거 다 모르지래도 될텐데 보호일자리들 어 맞아 그게 나을걸 나이스 오늘 그냥 뭐 저희는 별거 없습니다 인센트 잔뜩 해가지고 좋은템 만들어서 싸울거에요 다 죽었어 왜 안와 근데 이 오빠 진짜 안와? 왔어 어 왔다 뭐래? 꼬심당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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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를 자꾸 풍수치래 어 알아 그래서 내가 아이템 맞춰달라고 그랬어 그거 받고 째라고 아니 오빠 나 엠에달드 23개야 어? 나 3개 우리의 전력이 가게 우리의 전력이 가게 오빠 그 비코니한테도 전화했더라 그 도티님이 어 말했어 나한테도 말했어 비코니한테 전화했는데 못 알아들어서 끊었대 야 짱 못됐다 진짜 헐 대박 근데 내가 뒤에서 그런 이야기 할 줄 알았어 뭐야 태균오빠 내가 찬오빠한테 전화했 나이드 어 나이드 나이드 태균오빠 내가 찬오빠한테 전화했거든 어 그래서 막 꼬셨지 그랬더니 막 팀원들 갈굴 수 없으니까 저쪽은 이제 산 사람이 없어서 갈굴 사람이 찬오빠 밖에 없잖아 어 그래서 맨날 찬오빠만 엄청 갈굴대 그래가지고 빡통친다고 뒤엎어버리고 싶다고 막 그러면서 나한테 일단 전략같은거 좀 알려주겠다고 했거든 어허 일단 알려주는거 좀 보게 근데 어차피 저쪽은 6번 딱 모르니까 어 맞아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가 육 육 육 나한테 알려드렸는데 모른다고 했어 어? 근데 모르잖아 진짜 근데 나 진짜 몰라서 모른다고 했는데 어 진짜 몰라서 모른다고 했어 자꾸 에이 거려 진짜 모르잖아 에이 잘하는데? 우리 코스 레벨 30이다 어? 쩐다 나 22 그거밖에 안돼? 오빠 아까 그 인첸트 그거 먹었잖아 인첸트 다 해줬거든 왜왜왜왜 네네네네네네 수고 아 미안 다이아아 아 나이씨 내가서 육합이다 수고 아 미안 오빠 그..그 당... 키틀루가 빠졌거든 봐봐 진짜 노답이야 오빠 어떻게 버텼어 저..저은양 둘이 없는 사람 쳤어 어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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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약하면 돼 맞아 지금해도 작음이 아하핰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네네네네넘 아 나이스 아 나한테 행복 줬어 봐 어? 뭔 소리야 나 추구 3개나 재고만 익히는데 형 휴우흐흐흐흐흐흐흐흐흫 휴홀 안딸리니까 완전 불편하다 어? 뭐라고? 멍청아 죽어 놓고? 죽은 사람은 말이 없지 와 비코니가 저런 엄마나야 하다니 그러니까 오늘 한 번 더 둘 거야? 갑자기 인식해 보여 갑자기 왜 나한테 인식할 척 하냐? 물량동이 있었는데 죽었어? 어? 에메랄드 에메랄드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물량동이 있었는데 죽을? 대단하다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 심그럭 아니 괜찮아 언니 다른 사람들이 언니 죽은 만큼 커버해주고 있으니까 너가 이런 거 되게 어색받아? 어? 그니까 더 열심히 하라고 짜증나니까 아싸 레벨 24 아싸 레벨 9 9? 넌 죽지도 않았는데 9야? 나 돌고구를 시작했다고 9? 아 다이야 아 다이야 나이스 어 이거 리버네? 아하하 오케이 30이다 인생 따라가 아 네 뭐야 루프드 포데이스트 런지 형은 또 처음 보네 클라스 있으니까 아이템을 들고 갔대 이거 남는 레벨 없어? 어 딱 30이야 오 쩔어 행운삼 행운삼? 오 행운삼? 오 대박 야 대박 어 진짜 백개각이다 근데 진짜 저 오빠가 배신 때리면 어떡하지? 어? 아하하하하 감돌아 니가 잘해 재미를 위해 배신 때릴 수도 있어 그럴 리 없어 그럴 리 없어 아 막 배신 때려도 나 혼자 배신 때리는 게 그게 혼자일 거 같아? 왜 백석버서 어? 어? 크나 안돼 크나? 우리 팀에 둘 다 싸울 사람이 없어 ㅋㅋㅋㅋㅋ 우리 팀에 싸울 줄 아는 사람이 없다고 다 막 적팀 오면 막 어떡해 막 이러고 있다고 다 으아하하하하하하 어떡해 어떡해 나이스 쩌는데 뭐지 이거? 무슨 일이지 이거? 이기는 각인데 오늘? 아 이거 쩌는데 이거? 어? 아 총도 사야 되니까 돈은 좀 있어야겠네 그치? 어 어 네 25레벨 제가 돈 보낼게요 아 우리 호박이 호박농장이 짱 넓어서 돈 많이 벌긴 할 것 같은데 그치? 계속 나와 호박 이 원서 어디다 넣었어요? 그..뭐냐 그 중요한 상자 중요한 상자? 어 잠깐만요 아 여보세요 네 잘 돼가시나 해서 아이고 잘 돼가죠 뭐 저희야 네 저희 뭐 사람도 없고 그냥 놀고 있어요 아 뭐야 이거 얼마나 잘 돼가기실래 자꾸 저희 팀에 전화를 해서 자꾸 그러세요? 어? 뭘 전화해요? 전화 안했는데? 아 그래요? 네 뭐 오해하셨나보네 아 아 그러네 오해했네 어 오해했네 오해했네 아니 자꾸 전화해서 누가 자꾸 전화해서 어 6번당 자표를 자꾸 알려드려 그러는데 어? 누가 누가? 그니까 그니까 어떤 똥 싸는 사람이 아니 그거를 그거를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알아내야지 그거를 사람 꼬셔가지고 알아내고 쓰나 그거? 그니까 그니까 사람이 양심 없는 사람이네 사람이 나이만 먹었지 차례없어 뭐라고요? 그쵸 어? 아니 그 누군데 그러지? 아 나이는 뭐 다 먹는 거니까요 어 그 그 그 그쵸 그쵸 네네 어 네네네 아니 나이만 먹고 배즙만 먹었는지 처리한 사람이네 아 배? 배즙이요? 네네네 그분이 배즙 좋아하시나보네 배즙 좋아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맨날 화장실 가는데 똥을 싸신다고 아니 무슨 소리에요 그게 배즙 좋아하는데 아니 왜 왜 그쪽이 왜 그쪽이 그러세요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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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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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논리가 이상해서 아 뭐가요? 어? 아니아니에요 아 그래서 지금 도발하시는 겁니까? 뭐요? 도발하면 어쨌건데 어차피 1대1인데 아니이 우리가 또 게임을 재밌게 하려면 예 서로 좀 어느정도 정보가 공유된 상태에서 해야지 좀 재밌자 진검승부 진짜 6번좌표 우리 알려줍시다 어? 그럼 아니 그거 언제 찾아? 우리 또 방어하면은 또 6일차 갈텐데? 그러면은 100일차까지 가죠 그때 알려줄게 아 100일? 아 그래요? 아니야 아 그래? 아 이거 너무하시네 아이 좀 알려줍시다 6번좌표어 아니 그러면은 뭐 딜을 하든가 그냥 냅다 알려달라고 하면 누가 알려줍니까? 딜 딜 딜? 뭐 어떻게 어떻게 뭐 필요하세요? 어? 왜요? 우리가 다이아템들 좀 줄까? 뭘요? 어때요? 다이아템을 주신다? 다이아 방어구들 좀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때 죽이고 먹은것들 되게 많거든요 그거 다시 돌려드릴게 그러면은 30레벨 인첸트 한거 주세요 30레벨 인첸트 한거 우리가 먹은건데 우리가 한건데 그쪽한테 먹은걸 준다니까요? 아 그래요? 어 그럼 필요없어요 어? 에이 또 왜그러시나? 그것도 모르지라면은 괜찮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어? 에이 잘생각해봐요 네 수고하세요 에이 또 왜그르나? 네? 왜요? 30레벨 인첸트 한거 하나만 주면 되죠 그럼 하나에 좌표 하나씩 줄게요 그럼 하나에 좌표 하나씩? 네 일단 6번 새로운 땅 좌표 하나 주세요 아니 그니까 하나에 X좌표 Y좌표 하나씩 준다고 아 그게 뭡니까 그게 아 그래요? 생각있으면 전화하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하시네 진짜 아 나 이거 열받네 이분 무슨 딜을 이런식으로 하시나 이거 어? 아 태경이 진짜 이거 와 얘 못쓰겠네 그거를 냅다가서 일러? 전화좀 받으시지 이거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그거를 또 냅다 말씀하셨구나 아 말한게 아니라 비코니가 이미 말했더라구 어? 그래서 내가 들어가자마자 어 이 형한테 전화한걸 알고있어 어? 아 그러니까 그렇긴한데 너무 어 근데 니가 뭐야 좌표 알려달라 그런거는 너한테 한거같은데? 비코니한테도 했나? 어? 좌표 아 그러니까 알려달라고 했는데 모른다고 그 말했었는데 아 그래? 어 아 나 이거 잠뜨리가 나한테 막 딜을 걸었어 30레벨 인첸트 한거를 어 X좌표 하나 알려주겠대 그게 말이야 똥이야 솔직히 너무하지 않아? 아닌데 꿀인데? 어? 아 뭐가 꿀이야 아 아 아 513 513 나랑 통화할때는 저기가 아 그가 너랑만 통화하면 이거 이벤트하냐? 어? 513 753 근데 어차피 30레벨이 어 인첸트병 한 세트 반이잖아 어? 그런가? 가격으로 치면은 아니 한 세트 반 아니야 더 돼 아니 근데 거의 그정도 한 세트 반인가? 왜 전화했어 어? 아니 그래가지고 혹시나 니가 또 역배신하는거 아닌가 걱정돼서 아니 역배신할게 어딨어 아니 또 좀 그렇잖아 사람 마음이 어?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못 믿는건 아니구요 여긴데? 아 이거 사방에서 다 못미네 쓰고 아 이거 짱 높다 짱 높다 아 다 우리편이야 여기 위에있나? 여깄다 여깄다 어 잠깐만요 여보세요 예 그 좌표 안오세요 그쪽팀은? 우리? 아무도 안가는거 같은데 아니 왜 우리팀은 이거 세명이나 오고 그러지 이거? 흐흫 흐흫 아 좌표에 다들 미쳤어 흐흫 뭐 좌표팀이야 거기는? 여러 명이 필요할수도 있죠 아 이거 공급기야 이거 여깄이 내가 말했지 아까 흐흫 이번에 공급기야냐 야 이거 못찾아 근데 어떻게 찾아 이걸 너무 위험해 이거 떨어지면 죽는데 이거 물 좀 뿌려놓을까? 위에서 곡괭이에서 캐면서 내려와야죠 와 이거 부숴까 그냥? 부숴야죠 부숴면 되겠다 부숴면 되겠다 오케이 열심히 해 와 이거 와 이거 잠깐만 이쪽 라인부터 찾아야겠다 열심히 해 어 알았어 형 형 형 형 형 형 우리 다 올라왔잖아 아 지금 프레임 떨어졌고 저쪽으로 올라왔어요 으흐 떨어졌다고요? 왜 떨어졌어 아 근데 제가 템 먹었어요 다시 어 템 아 템 먹었다고? 운영자의 심리를 파악해야 돼 뭐야 탕근낙지대 뭐야 응? 탕근낙지대 먹었어 모르겠네 그렇게 안났어? 어 이거 뭐야 도티 아아 뭐있어요? 도티 돼지스포날 아 아유 이상한 사람들이네 이거 아 하필이면 저걸 내가 찾았어 오! 애매하네 블록 오 나이스 나이스 그 끝 끝 끝 없는거 없어 이제 없겠죠 오케이 내려갑시다 여기 내 물뿌려놨어 물뿌려놨어 형 나 대박 상대 그거 땅 있잖아 어 혹시나 해서 가봤거든 어 그냥 상자에 공짜로 나눠준 총 있잖아 어 있길래 다 털어왔어 오 나이스 나이스 잘했어 잘했어 약탈할 수 있어요